권위효과, 심리학. 사람들은 권위있는 사람을 더 잘 믿고 따른다. 지위가 높고 존경받는 사람의 말은 더 믿고 따르는 것을 권위효과라고 한다. 권위효과가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첫째, 권위있는 인물은 일종의 역할 모델이라 그를 따르면 틀릴 확률이 적어진다. 둘째,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다. 때문에 권위있는 인물의 말이 곧 사회규범과 같다고 생각하여 그에 따라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권위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눈이 불편해 병원에 갔는데 안과 교수와 이제 막 위과대학을 졸업한 젊은 의사 중 선택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난 이때 경제적인 부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안과 교수를 선택할 것이다. 광고 제작자들은 소비자들의 이런 심리를 꿰뚫어 권위있는 인물을 광고에 기용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인다. 대인관계에서도 권위있는 말을 인용하면 상대방을 더 쉽게 설득할 수 있다. 권위가 있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분야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지식이 풍부하고 탁월한 성과를 내어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체로 그들의 견해가 일반인들의 그것보다 정확하다. 그러나 권위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처럼 완벽한 것은 아님으로 그들의 견해와 판단이 언제나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항공업계에서도 권위 효과가 나타난다. 예컨대 기장이 실수해도 승무원들은 기장의 권위에 눌려 어떤 의견이나 행동을 취하지 못해 때때로 항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있다. 군대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권위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새로운 권위가 낡은 권위를 대체하기도 한다. 19세기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하는 등 과학적 대발견이 이어지자 일부 과학자들은 과학은 이미 끝을 봤다고 떠들며 앞으로 과학자들이 할 일은 더 정확한 실험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 과학의 시야를 한층 넓혔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패런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